러시아군은 지난 24일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특수 군사작전 승인 이후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격적으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침공을 개시한 지 약 9시간 만에 수도 키에프 북부까지 진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침략자다,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 등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침공 첫날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부, 남부 등에서 동시다발 공격을 펼치며 진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내 다수의 군사시설이 파괴되고 우크라이나인 22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는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방어선을 뚫고 6에서 8km 진군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수도 키에프 인근 비행장 등 군사시설도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아 파괴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우크라이나 북부 벨라루스 쪽에서 남쪽으로 진군하며 국경에서 멀지 않은 우크라이나 북부의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고 러시아의 4개의 주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제외 투표가 이틀째인 24일에도 맨하탄 뉴욕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행렬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제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투표 마감 현재 누적 인원은 646명으로 뉴욕일원 전체 선거 등록자 9,123명 대비 7.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이틀째 기록한 6.3%보다 높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호택 뉴욕 제외선거관은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뉴저지 펠리사이드팍 뉴저지 한인회관, 테너플라이 한인동포회관 등의 투표소 운영이 시작되는 25일부터 투표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식당들의 5개 영업을 연구화하는 첫 단계를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4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뉴욕시 존인 규정을 바꾸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3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은 뉴욕시 모든 지역에서 식당이나 카페가 뉴욕시와 교통국이 설정한 규칙만 준수한다면 야외 카페 형태의 5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존인 규정에선 야외 카페 형식, 즉 보도를 따라 테이블을 설치한 5개 영업은 메네튼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됩니다. 통상 식당이나 카페 영업이 허용된 곳은 라이센스만 있다면 5개 영업이 가능하지만 브롱스나 퀸즈, 브루클린 등 일부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 운영이 가능한데도 5개 영업은 금지되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존인 규정을 바꾸지 않고 식당 5개 영업 연구화 조치를 한다면 지역별로 불균형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다음 달 초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앞두고 세부 지침을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주 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주 전체 학교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는 3월 7일부터 각 지역 학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주 보건국은 만약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군의 경우 관련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생 및 교직원은 교내에 있다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교를 떠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5일간 격리한 학생 또는 교직원은 격리 6일째부터 학교에 돌아올 수 있지만 격리 후 6에서 10일 동안은 교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